Synonyms are words that have the same or almost the same meaning. Synonyms이라는 거는 동의요. 뜻이 같은 거. 이런 단어들은 같은 혹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Read this pair of pairs of words that are synonyms. 밑에 이게 다 synonyms 관계에 있는 단어들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Happy, glad. 둘 다 행복하고 기쁘고 기쁜. Afraid, scared. 둘 다 무서운. Chair seat. 의자, 좌석. 비슷하죠? Tone instrument. 기구, 악기, 기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Use a word from the box to write a synonym for the word given. 여기 박스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단어들의 synonym을 골라보는 거예요. Then write a sentence using both of the words. 그리고 문장을 안 들어보라 이 말입니다. French. 가지. 뱅키트. 연애. Problem. 문제. 고. 멋진이란 말도 있지만 추운, 시원한 이런 말도 있고. fast, 빠른, 빠르게, 빠르게, 스토리, 이야기도 있고, 층도 있고. 퀵, 퀵의 synonym은 뭐죠? fast, 당연히 빠르게, 빠르게, 빠른. 센텐스 한 번 만들어보고. 트위그는 가지예요, 얘는. 나뭇가지 할 때 그 가지. 브랜드를 써주고. 시원한, 추운, 그리고 시원한, 퀵은 어떤 거예요? 쿨. 타이어드, 이거는 쌤이 봤을 때 잘못 나온 것 같아요. 타이어드에 신원님이 여기 어딨어요. 피곤한 건데 타이어드가 여기 없죠. 그래서 이건 아마 잘못 나온 것 같고. 친구들이 건너뛰고 다음 거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문장 한 번 만들어봅시다.